어 48 볼 때 1500 왔드 어 이제 왔어요 왜냐 앞쪽 사람이랑 박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왔어요 이게 원래 아 조금 일찍 와야 와야 되는 건데 뒤에 오벼 왔다고 천업에 갔다고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온 것 같아요 으 으 아 으 으 으 4 으 으 으 으 아 그 일단은 속도 조절기 하고만 빼겠습니다 아 으 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4 5 좀 부드러워졌나요? 자 컨트롤러 어디갔어? 모자도 상당히 빡히기 때문에 1500W, 48V 맞죠? 아 이게 뒤에 500W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회원 이름 두 명이서 박스가 바뀐 거 같아 그래서 헷갈렸어요 1500W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중국 애들 보고 1500W 왜 안 오냐 막 이러면서 따졌는데 보니까 이게 1500W 뒤넷가리 뒤에 왔어 요거 카셋 프리밀식이고요 테스트를 조금 하기 위해서 모다가 무겁긴 무겁네 1500W 같더라 다르네 와샤를 좀 빼야 되거든요 테스트하려면 모다 와샤는 박스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쓰입시오 여기다 이렇게 걸고요 묵직하네 역시 1500W 같더라 다르네 1500W 같더니 배터리도 짱짱해야 됩니다 그리고 1500W 같더니 유성기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그냥 아예 스쿠터스 식으로 된 이런 넙적 모다 기어리스 모다를 써야되요 기어가 없는 모다 그렇게 모다를 써야되는 모다고 1500W 같은 컨트롤러도 크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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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다행히 노란색 단자가 조금 있어요 소량 언더슨 단자죠 앤더슨 단자 단자가 좀 괜찮아요 이 단자가 제가 받아놨기에 망정이지 어 됐어요 아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얘랑 생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 시키면 됩니다 됐죠 빠지고 산을 잡아도 쨍만 빠지니까 됐죠 이래서 테스트를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오면 멘붕 약간 치죠 어차피 같은 가격인데 그죠 지금 얘가 평택에 갈 거예요 평택 1500W 짜리가 500W 짜리가 평택이고 잠깐만요 얘 좀 볼게요 얘는 어디 가느냐 경기도 안양에 갑니다 안양 안양에 갑니다 안양 걸센서도 꼽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꼽아야 되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계기판은 꼽고 속도적으로 꼽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일반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또 좀 시켜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일반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앤더슨 단자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1500W 앤더슨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지금 몇 볼트죠? 5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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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4V까지인데 53V 4V 넘어가지 말고 3V 51V만 할게요 아휴 연결할게요 빡 세죠? 오씨 쳐놨더라 그래 됐고 1500W 1500W 48 26인치에 48V 1500W 돌려봅니다 빡시게 돌겠죠? 보면 26인치 48V 1500W 맞죠? 1500W 68V 까지 올라가요 다른거는 50까지 올라가는데 20km 더 올라가는거죠 잘 돌아갑니다 1500W 안쪽에서 1500W 힘이 느껴져요 살짝 무리하게 타면 이거 너무 무리하게 타면 고장나거든요 500W 350W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고장이 안나는데 1500W 타시는 분들은 좀 무리하게 타거든요 그래서 고장납니다 30분 이상 타거나 40분 이상 타거나 이러면 좀 쉬어줘야 됩니다 모다도 열이 많이 나거든요 모다도 시켜줘야 되고 컨트롤러라도 시켜줘야 됩니다 언덕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고장나고요 언덕은 무조건 모다 두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초반에 가져와서 바로 태아먹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출력이 높은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장납니다 됐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영상 하나 찍고 신발에 가겠습니다 안양이로 안양으로 갑니다